서태지 이재아의 소송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서태지 이재아의 위자료 소송 3차 준비 재판은 양측의 법률적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다음 변론기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재판은 이재아 측이 주장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는 의견을 밝혀와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태지 측 대리인은 이후 상대방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소취하 부동의서 외에 또 다른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와 함께 서로 다른 이혼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법적 공방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서태지와 이재아 측은 오는 7월 4일 제4차 변론 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입니다.